봄에도 입으셔도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실 이 아이는 사계절 내내 입으실 수 있는 이런 와이드한 핏감의 이런 페미닛하면서도 매니쉬한 무드가 좀 같이 보여지는 아이고요. 프레테일러드 이거 자켓과 뷰스티 세트 수트 셋업입니다. 오늘 위아래 세트로 가져가시고 뷰스티까지 함께 가져가시면서 39만 원대 그리고 상의는 원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 슬랙스는 스몰과 미디움,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이고 저는 블랙 지금 착용했습니다. 허리 완전 잘록해 보여요. 이 옷은 무조건 너무 예뻐요 하시는데 맞아요. 지금 비스티 세트예요. 지금 얘가 벨트라고 하기에는 보다 훨씬 더 와이드하죠. 그리고 또 비스티라고 하기에는 가슴 언더에서 지금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비스티하면 페미닌한 무드였는데 조금 매니쉬한 무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일러드 카라 정장 핏에 우리 딘트가 준비한 이런 숄더 아웃핏에 거기에 허리에 비스티까지 들어가니까요. 정말 날씬해 보이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팬츠조차도 그냥 일자 핏이 아니라 정말 와이드해요. 앞쪽에 핀턱도 들어가 있어서 보다 와이드하면서도 맥시한 기장과 하이웨스트로 롱한 레기라인 여러분 연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테일러드 원버튼 싱글 자켓 비스티 세트고요. 지금 보시면 테일러드 카라 핏 진짜 예쁘고 세련되게 나왔고요. 숄더 부분도 약간 오버핏의 도톰한 숄더 패드 지금 들어가 있고 원단감은 그리 두껍지도 얇지도 않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소화하실 수 있는 원단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스티에가 이 정도 두께감 정말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사이드에 지퍼로 탈착이 가능합니다. 사이드에 지퍼로 이렇게 탈착도 가능하시고 심지어 옆쪽에 사이드 조절하실 수 있게 지퍼가 여분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몰이건 미디움이건 저희 원사이즈이지만 내 허리에 맞춰서 여러분 착용 가능하시고 비스티에를 이렇게 풀었을 때에도 이렇게 와이드한 핏에 이렇게만 사실 착용해도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착용을 하시다가 오늘은 내가 좀 힘을 줘보겠다 하시는 날에 비스티에를 잡아주시면은 보다 다른 세련된 무드로 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스티에를 했었을 때 이게 더 은은하고 예쁘게 허리가 조이도록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의도적으로 비스티에를 했을 때 주림이 이렇게 진 것 같은 느낌을 이 절개선이 줍니다. 그래서 비스티에를 함께 했었을 때의 무드도 너무나도 예쁘고 이런 절개선의 무드 때문에 보다 더 슬림해 보이는 입체감을 좀 보실 수가 있고 바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펑칩니다. 와이드 맥시슬렉스 스몰 미디움 있고 하이웨스트로 굉장히 롱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앞쪽에 보시면은 핀턱이 들어가 있어요. 핀턱 하나 둘 셋 핀턱 하나 둘 셋 핀턱 그래서 일자로 툭 떨어지는 와이드가 아니라 보다 더 이렇게 맥시한 디자인감에 확실하게 좀 와이드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걸을 때 하나하나 걸을 때가 예쁘고 힐 신으시고 바닥에 딱 끌리도록 되어 있는 정도의 기장감. 지금 아더컬러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아더컬러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 아니 또 한 번 워킹해주세요. 바로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포켓에 손을 넣어주신다면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찰랑찰랑 앞쪽에 팬츠 부분에 핀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와이드한 핏감을 좀 보셨으면 좋고 역시 모델은 다르다고. 감사합니다. 브라운 컬러, 블랙 컬러 이렇게 저희가 수트 셋업으로 착용했을 때의 모습 저는 지금 비스티에를 지금 착용하지 않았고 착용했을 때의 모습의 이런 핏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커트를 매치했었을 때의 모습도 너무 예뻐요. 맞아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투피스니까 이렇게 또 코디를 해보셔야죠. 네. 스커트 착용한 컷도 입고 나왔어요. 네. 너무 예뻐요. 지금 스커트에다 같이 매치를 하셨는데 이게 셋업 라인은 아닌 거죠. 네. 그런데도 뭔가 셋업 라인으로 같이 착용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코디가 정말 쉽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가 너무 좋고 지금 자켓 구매하시면 비스티에가 그냥 따라가는데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H스커트와 매치하셨을 때 비스티에와 지금 스커트가 오히려 세트인 것 같아 보일 정도로 허리라인 싹 잡아주면서 스커트 레그 라인이 완전 여기 위까지 올라오면 정말 롱하게 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블랙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는 브라운이 컬러가 뿜어내는 이런 태 진짜 이런 광택감. 그죠? 너무나도 예뻐서 브라운 좀 추천해드리고 내가 블랙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련된 무드를 블랙으로 좀 가져가셨을 때에도 보다 더 멋스럽게 입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